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 우선 요거는 벤츠 덤플링팝 치즈 그리고 요거는 까르보 불닭볶음면 요렇게 갖고 왔어요. 요게 새롭게 출시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먹어봤는데 사실 그저께 택배가 왔거든요. 회사 측에서 보내주셨는데 어제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구요. 요거랑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구요. 같은 치즈 계열이라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뭐 맛있게 먹을게요. 좀 굳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캡사이신도 안 넣고 청양고지도 없죠.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있어요.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있어요.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있어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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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몬지ießen 넣었어요. 죄송해요. 너무 잘 어울려요 왜 피자랑 파스타 많이 시켜드시잖아요 약간 약식 피자 약식 스파게티 잘 어울려요 음 음 뭐 안 찍어 먹어도 간이 안 약해요 딱 좋아요 이렇게 싸먹으니까 굉장히 맛있네요 그러니깐 땡 niż logged into to 이쪽에 지금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있어서 면을 많이씩 넣는게 쉽진 않네요 진짜 맛있던데 진짜 맛있던데 진짜 맛있던데 모짜렐라치죠 특색있어요 대행적인 생각으로 약간 시켜먹으면 더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시켜왔거든요 음 음 사실 회사측에서 올 때 5개씩 안오고 약간 박스로 오거든요 회사에서 보내주실때는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거의 다 먹었어요 너무 좋아해갖고 진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음 음 단독국이나 그런데 국물에 넣는거는 맛이 없을 것 같다는 말은 좀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어울리진 않을 것 같구요 약간 볶을 때 같이 먹거나 떡볶이에 넣거나 뭐 구워먹거나 쪄먹거나 튀겨먹거나 이런게 어울릴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소스 묻혀서 맛있네요 맛있어요 짭 잘 먹었습니다 굉장히 맛있고 신났었는데 약간 이빨이 불편하긴 하네요 첫입에 면발이 왕창 들어왔는데 왼쪽으로 훅 가버려서 약간 놀라셨어요 음 다음에 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좀 무리했나봐요 오늘 빨리 치료해야죠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구요 벤츠 덤플린팝 치즈 음 드셔보실만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취향이겠죠 그리고 까르보불닭볶음면 너무 맛있구요 두개가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오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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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